진짜 꼭 이 모양이라니까 그냥 갈까? 그래 이순애 할머니라고 하면 되잖아 에이 말도 안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남자만 되자 그러게 왜 혼자 왔어? 막내까지도 다 파트너랑 왔었는데 진짜 뭐던데? 애들 말로는 오늘 최대 관람 포인트가 니 애인이라던데 왜요? 목격자마다 진술이 다 다르니까 누가 본 게 진짠지 궁금하니까 근데 넌 진짜 애인이 있긴 한 거니? 있어요 왜 깜짝 놀라실걸요? 야 됐어 우선 이런 날 널 이렇게 혼자 두는 것 자체가 그 잘못이야 관두고 오늘 그냥 여기서 새 걸 하나 찾자 누가 가져올까 많이 안 늦었지? 응 안녕하세요 아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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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와우 아 저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수 실장이에요 난 저기 난 저기 갈게 어 네 말씀들 많이 나누세요 하하하하 아하 마음이에요 나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어 두 시간 전에 할머니 했다니까 아우 아우 아 나 이 아름다운 눈빛들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토할 것 같아 아우 진짜 우리 여긴 좀 아닌 것 같고 좋은 데서 한잔합시다 아 뭐야 아우 쟤 아 Aaron 아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